XSFM입니다. I, D, W, K 경남이나 대전, 충북, 전북처럼 엄청나게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신산업을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은 꼭 그 지역 정치인들 탓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 이런 것만큼은 변할 줄 알았다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투표했냐고.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후보가 다시 줄어든 대구광역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간입니다. 저는 더불어 유피디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호남에서 한 번 퍼졌고 내일부터 다시 퍼질 예정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파워농축산인입니다. 네. 파워농축산인입니다. 나도 전지전능하고 싶을 땐 무소속이 되면 됩니다. 인디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무소속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서울은 또 아니더라고요. 경기에서는 덜 끓고 서울에서는 좀 바싹 말라 있는 편인데. 제로 덕질인을 소개합니다. 대구에 왔습니다. 하하하.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오버뷰. 대구광역시 오버뷰. 대구광역시장 선거 1, 2, 3, 4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선수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30대 1명, 40대 2명, 60대 1명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평균 연령대가 가장 젊습니다. 8곳의 군수구청장 선거. 후보는 16명, 경쟁률은 2대 1. 저희가 방송 드릴 때보다 한결 정돈된 광주의 1.8대 1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전 지역 8명, 그리고 모든 정당의 후보가 없으며 무소속은 4명입니다. 29명을 뽑는 대구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39명. 1.3대 1이라는 독보적이며 기록적으로 낮은 경쟁률. 29석 중 단 9석만 선거를 치릅니다. 최악입니다. 현실감이 떨어지지요. 20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소속은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대구 사시는 분들은 지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정확히는 수요일 0시부터죠. 24시부터죠. 이제 플래카드가 다 걸려있잖아요. 대구가 제일 적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29명 중에 9명만 경쟁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정당의 후보가 없으며 무소속 6명입니다. 대구시의회 비례대표는 3석으로 세종 다음으로 적지요. 후보는 9명,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이 1번까지 후보를 냈습니다. 세종과 대구는 광역단체 비례대표 후보 중 남자가 없습니다. 40개 선거구 중 절반 정도 중대선거구인 대구의 기초단체의회 지역구 선거 105명을 뽑습니다. 민주당 42명, 국민의힘 선거구 수의 2배가 넘는 96명, 정의당 4명, 진보당 1명, 녹색당과 독도당 1명의 후보가 나와 있으며 무소속은 37명입니다. 평균 경쟁률 1.8대1, 의외로 시의회보다 무투표 당선자가 훨씬 적습니다. 독도한국당은 독도당이라고 쓰네요. 본리동, 송현일리동, 본동에 해당하는 달서구, 아 선거구가 3명 뽑는데 3명 출마 모두 스트레이트입니다. 가나, 다라, 마바, 사아, 여덟 번째네요. 네. 8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6명이 당선되는 군의회와 구의회 비례대표 선거. 이게 비례대표는 안 그런데 지역구 선거에는 사아, 자차카, 서울이나 경기도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 가 이런 것도 나오네요. 가다실? 일단 저는 하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15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경쟁률은 1.3대1. 중구, 서구, 남구, 달성군에 등록한 6명의 후보가 모두 당선될 것입니다. 비례는 끝났습니다. 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이고요. 후보 전원으로 보았을 때 기초비례 후보도 세종과 대구는 모두 여성입니다. 미디어에 그렇게 많이 등장해도 입법노동 한 줄 했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수성의뢰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공천을 받아 비웠지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교육감 후보도 1대1입니다.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언스파크 갈 때도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대구의 게이머도 안심하고 구매하는 이달의 PC 컴스테이션. 홀로서는 대구 청소년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곳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대구입니다. XSFM입니다.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룩꾸루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광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립을 강요받는 아이들이 매해 2,500명.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학업 지원. 1인 연간 400만원 학비 및 자기개발 기회 제공. 두 번째,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상담, 모니터링, 멘토링입니다. 현재 18어른, 강영화 프로젝트 홍보가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 18어른 TV를 통해 강영화 씨의 일촌 소개가 이어집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 원내정당들 하나 빼고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43세 남자 동구 신천동생 신천초 영신중 영신고 계대경제학과 98학번 육군중2만기 ROTC 40기 전과 없는 대신 동구의 땅이 15만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재산 19억 8천만원 43세 샐러리맨 하던 사람이 뭔 재산이 20억일까? 그러면 다음 질문은 평생 검사랑 국회의원밖에 안한 홍준표는 왜 재산이 39억일까? 둘 다 답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의셋 대우 옛날 이름 대우증권일 때 입사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독특하죠. 98학번이면 IMF와 함께 20살이 된 세대예요. 따라서 19살 때 가장 많이 보던 뉴스가 IMF고 본인 대학 다닐 때 대우와 한보가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렇죠. 졸업하고 대우증권을 갑니다. 실제로 대우의 계열사 중에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 되지 않고 그중에 시장에서 이 정도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회사는 대우증권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대충 우선향 그리는 회사 골라 들어가서 잘 안 되면 옮겨야지 했는데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아니 뭐 증권사 문을 여러 군데 두드렸는데 여기만 붙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회사는 현재 업계 1위를 다투는 회사지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포함해서 금융권에서 15년 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기록상 입당은 18년도에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지선 동구청장 선거가 데뷔전입니다. 5만 5천 표 33%의 득표율은 민주당계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어서 20년 총선 대구 동갑에 낙선합니다. 동구갑 지역위원장 지난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장교 시절 정복을 입고 나와서 멋진 사나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대구민주당 하이브리드 믹스를 선보였던 그 사람입니다. 정훈 장교 출신 두 번 낙선하는 동안 방송을 돌면서 얼굴을 알렸는데 지역이 지역이라 주로 보수정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민주당 측 패널이 됩니다. TV조선 많이 보셨다면 지나가다 봤구나 싶으실 것입니다. 사실 4월까지 당이고 뭐고 독고다위로 싸워 이긴 기록이 있는 4지형 탈당 무소속 홍일학 전 의원의 출마설이 있었으나 이번엔 한 수 접어서 지금의 사당 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약 하나 소개 대구 청년 미래원 시민들이 이곳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절반은 컨텐츠 교육을 받고 절반은 공공서비스 업무에서 일을 하고 그 사이 이곳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 뭐 이런건데 창업을 돕고 기본소득의 개념을 스며들게 만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38년 대구 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광주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평이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홍준표 67세 남자 정치인 경남 창녕생 항남초 영남중 영남고 고려대 법대 오선 의원이죠. 2020년 총선에만 무소속 국민의힘 족보로 쭉 나와서 오선 의원입니다. 98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으로 500만원을 받아요.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게 아니라 500만원을 냈어요. 선거 부정을 너무 선거 부정을 방지하다니 500만원 여기 있다. 그건 포상금이죠. 이런 해석은 처음에 보네요. 8년 만에. 본인 육군 이병 소지 폐제 장찬환 육군 병장 만기 재산은 38억 9천만원 약 39억이 간당간당하네요. 송파구 아파트 수성구의 전세 21년 제네시스 제주 강원도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 6700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골프 회원권이 있더라니까 일반 룸인가봐요. 네. 아니면 DC 해줬겠죠. 아 홍준표 DC 아 근데 자주도 보네요 진짜. 데스앤 거물 홍준표 후보 늘 만났습니다. 홍 트럼프 홍 반장 홍키호테 홍스트롱 후보 본인도 자랑하는 저 별명의 인생을 다 압축해놓은 것 같은데요. 정말 지난 8년 동안 지선 대선 총선 모두 다 나오는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개근상 1954년 창년군의 빈농집안의 일남 3녀 중 셋째 본명은 홍 판표였지만 맞습니다. 검사 때 개명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한 판사가 검사에게 판이 안 어울린다는 조언에 따라 바꿨다는데 그럼 검표가 맞지 않나요? 홍 검표 그랬으면 그런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관위에 갔거나 선생님이 됐을 거예요.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끌려가시거든요. 대구와의 인연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대구 영남중학교에 장학생으로 오면서부터고 그때 대구 직물공장에 누나가 다니고 있었대요. 영 대구와 인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부머리는 있었던지 72년 10월에 육사에 합격을 합니다. 육사 입시가 좀 더 빠르죠. 간호장교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랬었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고3 때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가 있죠. 걔는 막 고향 창령에 부친이 훔친 비료를 샀다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 검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대요. 아주 빤한 이야기죠. 이제 딱 정확히 모래식의 스토리죠. 다시 법대로 진학 그리고 빤한 스토리 아내의 고시 뒷바라지로 고시에 집중 1982년 사법고시 합격 일명 모래식의 검사로도 살았으나 삶의 행적으로 보건돼 입심 양명의 이유는 애국 애족과는 거리가 먼 실사 구시형이었다고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검사 시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94년 슬롯머신 업자들에게 로비를 받은 정관계 인사 10명을 구속시키며 단번에 스타 검사 모래식의 검사로 올랐죠. 그 후 그 스타성을 발판 삼아 1995년 YS의 신한국당으로 입당 정치생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DJ를 공격하는 그 특유의 4가지 없는 지르는 말투로 주목을 받지만 특정한 개파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파 없는 걸로 유명하죠. 정치 풍은화의 궤적을 본의 아니게 만들어 옵니다. 공선법으로 의원직도 이뤄보고 한나라당 당대표도 해봤다가 경남지사도 해봤다가 서울시장 경선에도 떨어져 보고 대선 후보로도 뛰어보고 이거 까먹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서울시장 경선 나간 적이 있다는 거. 검사 후배이자 첫 입당 첫 출마인 윤석열 후보이자 후배에게 밀려 대구로 낙향성 시장 출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라나요? 이번에는 원래 검사 전통에 따르면 앞으로 대선은 못 나오겠네요. 그렇죠. 후배가 들어오면 짜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현장에 갑니다. 이번에는 박근혜의 복심 유형아 변호사마저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하면서 잠시 속도 알았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진 말자 싶었던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었는지 현재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독특한 3파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 나오고 친박이었지만 그동안 당을 위해 겁나 헌신했던 반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도 나오고 그리고 독고다이가 나왔는데 이 세 갈래로 표가 갈라지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겨우겨우 1대1이었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이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지역주의의 기대에 우려먹을 작정인가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라면서 정면 비난을 하자 딱 한마디 가짜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쌍지읏 오랜만에 맞춤법은 틀렸습니다. 가짜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 열심히 쓰잖아요. 이렇게 썼나분. 가짜다 가짜가 아니라는 소리 같아요. 진짜다 가짜 안타 경남지사에 이어 사상 최초로 두 개 지역 광역단체장이 자기가 도전한다며 자평 중인데요. 서울에 한 명 더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사는 시군의 지원기관이지만 광역시 단체장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많다면서 경남에서 일 안 했다는 소리도 도지사들 도지사들 다 매기고 있는데 그런가요. 통상 광역시의 행정은 현상유지 행정 이건 메인터넌시라고 얘기나봐요. 현상유지 행정이지만 자신은 대구를 재건하고 리모델링 할 것이어서 굉장히 바쁠 거다. 구습을 탑바하고 전혀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출마의 변이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죠. 청년의 꿈에서 청문홍답 홍문청답이 있지만 홍은 거의 묻지는 않고 답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답도 매우 선택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협약식 제2대구의료원 권리추진을 포함한 8대 보건의료정책협약식 대구지역 성평등정책협약식 등에 당연히 불참해 프로불참너라는 이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정책은 없을 것이고 제2대구의료원은 때려쳐라 뭐 이런 건가요? 깜짝이야. 저는 공약 말씀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의료원 있던 것도 없애는 양반인데 지금 그래서 이 모든 행사에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석당 후보들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그 스타일을 고수하지만 이것이 또 먹힌다는 것도 문제죠? 문제죠. 공약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유세 일정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들은 계속 홍준표 후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대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번 대선의 후과를 대구 시민에게 너무나 만편하게 밀어내기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탄만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한민정 49세 여자 정당인으로 대구시당의 위원장입니다. 달서구에 살며 당직자형 출마자로 달서구 의원 두 번 낙선하고 국회의원 한 번 낙선하여 이번이 네 번째 출마 대구 보건대가 전문대이던 시절 임상병리과를 졸업한 임상병리사 출신입니다. 코로나가 폭증하던 2020년 3월에 동산병원에서 조리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계약직들을 문자 해고하던 당시에 임상병리사 출신 총선후부다 라는 자격으로 대구시당과 함께 연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활동을 이어온 의료계 노동운동가 유닛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 노동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정의당에. 병역사항이 있는 직계가족이 없고 재산도 본인만 있는 걸 보면 1인 가정과 같아 보이고요. 정의노동 녹색진보의 4개 정당 단일후보입니다. 단일후보가 치의원, 구의원, 군의원 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보 단일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옆에서 웃고 있는 기본소득당이죠. 아무도 안 놀아준다. 나는 철색, 홍준표와 다르다. 선거 때만 대구를 찾는다는 얘기죠. 대구에서 나이가 들어갈 사람을 뽑아달라. 이미 나이 든 사람을 제치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대구만 들었는데 나이 들 사람. 둘 다 대구토박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노동, 생태, 돌봄이 공약의 3가지 줄기입니다. 노동 쪽에서 큰 공약은 자동차 부품산업전환, 특별지역 지정입니다. 어디를 제정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내연기관 차 부품 제조업체들을 전기차 부품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전환하게 해주겠답니다. 그럼 분야를 전환할 때 노동자는 교육 지원을 해줄 거고요. 소득 지원도 받을 거고요. 사업주에게도 전환 지원을 해주고요. 생태, 녹색 교통공사라는 것을 설립해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합니다. 대중교통은 전기권을 도입해 반값을 요금을 낮춥니다. 여기도 정액제 나왔네요. 교통역자 얘기도 안 빼놓고요. 그리고 돌봄, 시빈 돌봄 보장 조례를 만들어 돌봄 서비스 신청에 행정주차를 간소화한다. 원스톱 돌봄 창구 공약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게 하겠답니다. 제2대구의료원 조기건립 공공의료 공약이고요.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여기도 있네요. 동성로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대고백화점 본점이 매각됐죠? 네. 대백은 닫혀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전에 샀던 향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서글픕니다. 이 부지에는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인이 없나 보군요. 향수가요? 아니. 대백. 향수를 줬던 사람은 없어졌겠지. 그렇겠지. 아니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날 위해 산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부지에 허가 내주는 거는 문화공간, 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뭔가 봤더니 광장과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광장은 이미 뭐 사람들 담배 피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구에서 유일하게 대백 앞이 뭔가 집회를 하고 이러는 곳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는 무슨 약속을 하면 다 대백 앞에서 이렇게 서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동네 사람을. 맞습니다. 기호 4번은 기본소득당 후보입니다. 기본소득당 신원호 36세 남자 대구 기본소득당 장당준비위원장 즉 정당인 대구 반빈곤네트워크라는 조직의 집행위원입니다. 사회운동가 유닛이죠. 학력을 미기재했고요. 재산은 집에 임차권과 자동차만 적어서 냈습니다. 네. 혼자 살고 남구에 월세를 사는 것으로 보이고 네. 병역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해제. 17년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은 시민운동전과 같습니다. 네. 혹시 전과 설명이 있을까 해서 신원호 일반교통방해로 검색해봤더니 술꾼 도시여자들 당연하죠. 신원호 PD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렇죠. 이 땅에 걸립니다. 그렇죠. 술도녀 시즌2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원호 PD가 일반교통방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PD들은 일반적으로 교통방해를 합니다. 촬영할 때. 촬영할 때 그렇게 하죠.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인데 나무위키 문서 분량이 일정 이상이면 의심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 또 어뷰징 놀이 아 근데 기본소득당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군소 진보정당 노동당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그런 정당들은 제가 과거에 맡았었잖아요. 가장 일찍부터 나무위키 어뷰징을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아이디 하나가 금년 2월부터 기본소득당과 그 소속 정치인들의 문서만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일부 진보정치 세력의 DNA 속에 있는 부도덕성이다 라는 주장을 담아 제가 지난번 대선 데이터세트로 시간에 기본소득당 시간에 뭔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아니 1번 그것도 원인일 수 있고요. 네. 2번 나무위키의 위력을 가장 빨리 깨우치는 거죠. 젊으니까.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뷰징을 하고 있는데 고향과 출신 학교 같은 기본 프로필도 좀 써주십시오. 사회운동은 장애인 이동권 요구가 수면 위로 처음 올라온 2008년에 시작했답니다. 네. 사회복무요원 그때 이동으로 공익근무요원이었거든요. 응. 소집 해제 후에도 그 단체에 4년 더 남으면서 대안학교 교사 대구키어 축제 조직의 활동으로 이어져서 4회 운영가가 됩니다. 기본소득당 후보의 공약에 기본소득이 없으면 정체성 상실이죠. 신호노 후보의 액수는 연 120만원입니다. 당론이죠. 네. 연 120만원이면 큰 건 아니네요. 한 달에 12만원이니까. 이걸로 시작하자는 거죠. 10만원이구나.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대선 때 공약이 월 65만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연 120만원을 주겠대요. 뭐야 그러면 월 75만원이잖아 라고 싶었습니다. 아 예예예.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것이길 바래요. 이럴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있으려나 그리고 그전을 기억을 해보면 기본소득당 대선 캠프의 공약이 좀 애매했던 것이 다른 복지를 꽤 많이 없애버리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통합한다는 의미의 재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렇죠. 그런 이제 뭐 노인수당이라든가 네. 그런 선별적 복지들을 통합을 해서 전국민에게 월 65만원을 주겠다는 개념이었어요. 평등코드가 중심인 당의 후보답게 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로 개발 공약을 시작합니다. 불로소득이 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좋군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임대 의무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소득 재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구에는 불로동이 있는데 불로동 주민들의 소득은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동. 그 전에 안 느꼈네요. 화내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재건축 시의 건물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 즉 차별없는 건축으로 갑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게 특별히 만드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에요. 장애인만이 아니라 외국인 내지는 어린이 내지는 성소수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중립 화장실 교통약자의 진입로 건물 점자 안내도 직관적인 구조 초장신도 불편없이 지나갈 수 있는 높은 천장 어린이나 외소증 환자도 기댈 수 있게 낮은 높이까지 커버 치는 난간 같은 사항을 다 포함하는 보편성의 건축 디자인을 말한대요. 알겠습니다. 신원호 후보가 지난 대선의 오준호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특보를 맡았던지라 부동산 정책 쪽으로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요.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약의 골자를 후보가 풀어내는 실마리도 계속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러합니다. 자, 중구죠. 갑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문민정부 시절에는 대구 소외론이 역병처럼 퍼지면서 자민련이 TK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제외하면 지난 민주당 노상석 후보의 33% 득표율이 대구 중구에서 역대의 가장 거친 도전이었습니다. 이야, 민주당이 33%나 득표하다니 내가 18% 차이로 밖에 못 이겼잖아. 정말 힘든 선거였어. 다음번엔 투표를 안 하고 당선됐으면 하고 18년 지선 날 당선인은 잠이 듭니다. 4년 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요. 무투표 당선 확정 막상 시내의 후보가 잘 안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희는 되든 안 되든 알려드리는 게 일이라서 한 명의 후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선 국민의힘 유규하 65세 남자 중구청장 전 중구청장 현 중구청장 곧 중구청장 안동생 삼덕초 대륜중 대건고 영남대학교 약대 약사 유닛이에요. 병역은 재산도 볼 줄 모르는데 이제 병역까지 보기 힘든 상황이네요. 되게 길어요. 갔다는 건지 안 갔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병역사입니다. 자, 노동자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검사는 78년에 받았고 일을종이 나왔는데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고 76년에서 77년까지 재학생이라 미뤘고 79년에 입영 대상이었는데 병역 판정을 연기했고 80년에는 좌사 요추궁 척추궁 절제술로 전시근로역이 됐습니다. 갔다는 거네요? 안 갔다는 거예요. 전시근로역이라며. 전쟁 나면 전쟁 나면 끌려가는 전쟁 나면 전투가 아니라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 남들 볼 때 일하는 그런 역이 아니고요. 쇼케이스 워커 주먹밥 뭉쳐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시근로역은 안 간 겁니다. 요즘에는 저기 전투식량이 있습니다.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아빠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 넌 가라 이랬겠죠. 재산은 6억 4천 안동에 온갖 땅이 있고요. 대구 중구의 아파트와 상가 15년식 그랜저 예금은 5억 원 채무는 7억 6천 빚도 많네요. 1995년 1회 지선 출신입니다. 무소속으로 대구시의회 의원 당선 그때는 이제 기초의원들은 무소속이어야 되죠. 네. 그렇죠. 이후 연타 당선이 무려 2014년까지 국힘 족보로 육선 시의원 살아있는 지선 시조입니다. 지선 태조? 따라서 대구시의회 시의원 마스터 국민행위인 경선 상대가 홍준현 구의원이었거든요. 상당한 세의가 있습니다. 이 홍 구의원이 류규하 당선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선에서 똑 떨어진 홍준현 구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매매 여성은 카드값 못 막아서 성금 받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자발적 성매매에 뛰어든 사람들을 피해자로 분류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현 류규하 후보의 경선상대 이에 류규하 당선자가 행정기관이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복구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대응을 한 거죠. 제정신 차림 대응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네. 너무 많이 당선되더니 정신을 차렸나 보네요. 류규하 구의원이 류규하 구청장 구청장 네. 아까 그러면 헛소리한 건 누구죠? 홍준현 구의원 아 홍준현 구의원 네. 근데 굉장히 팽팽하고 지역 전가에 물어보니 홍준현 구의원이 이번엔 진짜 자기가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진짜로 네거티브를 같은 당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홍준현 구의원은 정확히 남초 커뮤니티 논리인데 그렇죠. 인터넷 열심히 하나 보네요. 관련 매니페스토를 한 번 봤습니다. 근데 또 탈당하고 우수수출만 하진 않았네요. 경선을 해서 고발은 왜 했어? 그 고발하는 이유는 되게 짜잘짜잘한 거에서 아예 적지도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관련 실천사 자갈마당 폐쇄 및 도심 공간 정비 이 관련을 보니까 공약이 변경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사안이 그런데 좀 더 세밀하고 괜찮아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 정도 그냥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성매매 성폭력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걸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차원은 인권과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분야별 세분화 추진이 변경 세우라 하니 제가 조금 당황을 했어요. 네. 자갈마당 폐쇄는 제가 이것도 한 세 번째 보는 공약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2010년대 2000년대의 다른 도시들은 다 이제 아픈 과정을 통해 정리가 됐는데 제일 늦죠. 네. 폐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공간 사용에 대한 고민만 있었다라면 이 종사자들 그러니까 종사했던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나아갔다라는 거는 유규학 당선자의 아이디어라기보단 측근에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에서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연구가 기반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그런 양반들이 있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거점 국립대학교나 지역의 대학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냉큼 땅 사버리고 끝난 서울이나 아니면 계속 저 등 뒤에 조폭 데리고 와가지고 어르신들끼리 계속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목포나 이런 곳에 비해서 더 나은 출구를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출근은 저는 이제 성남의 중동이라고 생활권역이 수원역도 제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명한 사천가들을 오랫동안 봤거든요. 없앤다 없앤다 그것도 한 10년 넘은 논란이었죠. 제가 사는 내내 그런데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방식이 저는 가장 신박했어요. 바로 옆에 고급 아파트를 들여요. 맞아요. 그런 방식도 쓰죠. 청량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원주의 희메촌이라든가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커뮤니티에 던져버리네요. 그냥 옆에 진짜 브랜드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이 길 건너나 바로 옆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수도권은 그게 가능한데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또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 특히 원주 희메촌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가 또 워낙 낡은 구도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성업까지는 아닌데 영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한 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요. 어쩌면 제일 늦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참고할 것들이 많고 연구 성과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농축사님의 말씀드린 이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가장 전공법이죠. 저도 계속 팔로워볼 좀 해보겠습니다. 끝났나요? 공약은 이거 정도 있어요. 동성로 보행특화지구 조성. 지금도 걷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시청사 시청사를 이전해서 시청사를 이전해서 후적지 사업 정도의 공약 그리고 북성로 개발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백의 흡연구역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압도요. 경상 감염공 가서 푸 자 동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국민의힘 백의철현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현역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소감 유승민계 국회의원들에게 당했다. 유승민계 의원들은 다르게 말하고 있던데 어쩌다 이렇게 당했는지 모르겠으나 탈무하는 대신 냉무하기로 결정하여 그냥 당에 남았습니다. 당시의 카운터 파트너 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대구시장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대진표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최완식 45세 남자 울산울주생 울산중앙고 울산대경영정보학과 불안정성 무릎관절 대관절 전시글로역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울주의 땅과 하천 포함 재산은 8억 8천 하천도 있어요. 아직 빚이 천만원뿐이라니 정치를 덜했습니다. 20년 시의회 재보선에서 낙선하고 두번째 출마입니다. 로지스 올 그룹 한국 로지스 풀에서 19년간 일했는데 나이를 감안하면 평생 직장이 이것일 것이고 직함이 대구영업소장이었다는 것을 보면 특수고용노동자 유닛인 걸로 보입니다. 시장후보도 그렇고 그냥 셀러리맨 그냥 자영업자 출신들이 민주당에는 많아 보이네요. 10년대 중후반에 입당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경우 수도권 호남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지지자 많은 사진 자원봉사자 많은 사진이 대부분인데 부울경 TK로 오면 보통 후보가 길에서 판넬 들고 서있는 단독샷 혹은 페인트칠 할 때 쓰는 일단 발판 위에 후보가 판넬 들고 서있는 단독샷이 전부입니다. 악전 고투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기아나 롯데 야구 중개해줄 때는 객석을 비출 때 거의 이제 구장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꽉 차있죠. 히어로즈 경기할 때는 한 100명을 보여줘요. 많이 온 척하려고 아 그 앵글 좁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즐겁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기 뭐야 홈런 타고 날아갈 때 들키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봅니다. 외야에 몇 명 나와있는지 셀 수 있거든요. 몇 명 와있는지. 그러면 거기는 TV에 잡힐 확률이 높네요. 맞아요. 나중에 관련된 얘기 하나 해드릴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수 아버지 돈 갚아라 판넬을 한 몇 달 동안 들고 다니던 그 분이 되게 그 구장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거 괜추는 추심이네. 갚았나 모르겠네요. 실제로 빌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어디 갔냐. 원래 공천받은 사람이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총선 동구 의뢰 민생당으로 출마했던 남원환 후보가 이번에 단수공천이 됐는데 그 분 여기 와있었습니까. 남 후보가 4월 13일에 출마 소식을 알리는 글을 소셜에 올리면서 저는 대구 동구의 발전을 원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동구를 원합니다. 방촌동 야산의 여근곡 괄호 열고 보 X산 괄호 닫고 이야기를 엮어 사람이 모이는 동구를 만듭시다. 문장이 안 끝나요? 야설 쓴다는 얘기야? 여근이랑 남근 관련된 바위, 계곡은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남근탑 괄호 열고 이것도 써놔요. 괄호 닫고 를 만들어 관광객을 모읍시다. 라고 쓴 것이 자X산으로요? 자X탑 남근 혹은 화근이 되었습니다. 괄호로만 없었어도 괄호 없어도 좀 그러는 게 이게 전국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글은 최완식 후보가 쓴 게 아니고 남원한 후보가 전국 언론에 소위 남근탑 딕타워 후보로 불리자 당황한 시당은 후보를 교체했던 것이죠. 사실 교체하기 전부터 최완식 후보는 뭐 저런 사람을 단수를 주냐고 항의 방문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말씀드릴 공약은 없고요. 이게 옛날에는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다산이라든가 순산이라든가 풍요의 의미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해외 관광지들 가보면 금오냥으로 생긴 거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네요. 남원한 예비후보 이 사람 지난주에 그 사람이었잖아요. 지하도시였나 지하세계였나 아 그래요? 혼자 써가지고 자비출판했던 사람 아 그래서 요새 폴아웃 후보 그래서 대구 밑에 지하도시를 만들겠다고 남근석 같은 경우 옛날에 아들 낳는다고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절에 근데 요즘은 아들 낳는 거 다 기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방문은 게 또 없고 돈도 안 던지고 전국을 이제 한 70% 돌았잖아요. 온 동네에는 그 엑스근 뭐 석이 있겠죠. 이걸 크게 말하는 후보는 처음 봤을 뿐입니다. 아무튼 네 후보는 남근이 되었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윤석준 윤석준 53세 남자 정당인 경북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음주 공인연 100만 원 잘 참더니 16년 음주 150만 원 아이고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남 육군 상병 복무 중이고요. 차남은 1금 1금 앞에는 19금 얘는 1금 현역 입영 대상자네요. 재산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뭐 땅과 아파트 10년식 제네시스 현금이 3천만 원 정도 있고 예금도 한 2억 7천 9백만 원 뭐 이 정도 정도 있어서 빚이 근데 채권이 6억에다가 채무가 8억 9천이더라고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주고받고 빚이 많아요. 배우자가 금 300g 취득가가 1천 5백만 원인데 신고 금액이 2천 2백만 원 7백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역시 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 왜냐하면 당 후보들이 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구시 의회 비례로 당선됐습니다. 2014년에는 자력으로 당선이 돼요. 2018년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를 하고 낙선 유승민 개고거든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도 이번 공천을 현역 동구청장을 밀어내고 공천을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동구가 대구 제2의료원 유치에 뛰어들었는데 자력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와 생활권이 겹치고 경북보다는 대구 정체성에 가까운 경북 경산에 조현일 후보와 정책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테지요. 그 중 하나가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이거든요. 똑똑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할 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이전시켜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구에도 준 것 같고 경북에도 준 것 같고 이럴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떠벌될 수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런 유치화련은 전혀 하긴 좋습니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좀 똑똑한 전략이다. 이런 거죠. BTS 성공의 또 다른 주역 윤석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기사가 너무 같이 계속 겁쳐가지고 당연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 일을. 저는 방시혁만 기억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잘 걸러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대구의 의료원 유치가 지금 대구의 화두고 국천장 후보들이 이걸로 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 후보는 홍준표고 시장 후보가 홍준표라는 게 그러니까 경북 경산이라는 손을 잡아서 한국은 워낙 지역이 동구하고 경산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호영호재하는 사유였다. 후보자들끼리 그러고 있습니다. 최악은 이제 2026년에 완공하고 폐쇄해버리는 거죠. 어팩!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구청장 후보들을 보시겠습니다. 아 폐쇄하기 위해 짓는 거구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자 지난지선에는 무려 23년 만에 민주당에서 구청장 후보를 냈었지만 이제 다시 쿨타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3년도요? 그러진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은 쿨타임입니다. 챔피언과 무소속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류한국 68세 남자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면 그치? 한국 대통령? 한국이네요. 이름이 서구청장입니다. 현재 의성생 다인초 대구 중앙중 중앙고 영남대 행정학 처음에 조국 교수가 많이 듣던 말이죠. 전가로 공원연 음주 100만원 본인 육군병장 장남 육군대위 만기 차남은 육군 입영 복무 만료입니다. 재산은 4억 9천 서구의 아파트 12년식 알페온 예금 2억 2천 채권이 3천5백만원 채무가 5천9백만원 대학 졸업하고 1981년에 행시 합격을 한 다음에 쭉 공무원이었어요. 총무처 지금 행안부 인사혁신처 이런 데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노동부도 갔다가 주로 대구 광역시청 등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구의 거의 모든 구의 부구청장 부구청장 마스터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유PD가 글을 줄여라 줄여서 제가 이 정도로 설마 이걸 다 쓸 생각이셨어요? 도장 깨기로 대구 도시철도 공사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2014년 저 농축산인에 읽는 방법 알아요. 몇 년도에 어디 부구청장을 갔다가 옆으로 가서 부구청장을 했다가 이렇게 읽었으면 30초를 썼을 것입니다. 2014년 2018년 국힘족보로 재선 서구청장입니다. 이것도 엄청 줄이셨네요. 3선 도전 중이고요. 정확한 저희 용어로는 민자당뇨당이 있죠? 저는 그냥 국힘족보로 빌겠습니다. 공포의 PDF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은 90% 바질페스토의 바질가루처럼 너무 짜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담장허물기의 발원지라고 하는데 대구에서 먼저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 담장을 허물어서 좀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는 운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수원에 그런 골목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골목이에요. 아주 예쁘고 그리고 이제 담장을 허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역설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담장과 길 사이에 주차 공간도 생기고 골목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조금 조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이거를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구옥도 쫙 있는 골목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옥도는 담장 쫙 있고 대문대문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허무니까 구옥들이 집이 이쁘잖아요. 그 이쁜 집의 조경들이 다 거리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담장을 최근에 없앤 것 같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자가리랑 나무만 있었을 텐데 딱 그랬을 거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담장을 없애니까 차를 내대리 대는 거예요. 허 크군 저 집.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에어컨 왜 울어? 뭡니까? 핸드폰이 들어있나요? 안에? 난 아닌데? 그냥 에어컨이 자체적으로 운 것 같아요. 대구 지역의 모든 석사생들이 이거 에어컨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 어디 공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세요 그냥. 이거 근데 유PD 맨날 쉬는 시간마다 하는 어깨에 마사지거나 녹음 중에 하진 않잖아. 그래서 많이 이게 논문도 있어요. 담장 허물기 운동. 매니페스토 보니까 폐기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의심스러워서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하반기에 업데이트 하겠대요.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싫어서.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선고하는데? 대박. 뭐야. 작년 하반기기 마지막 보고서 해야 되잖아. 아니요. 올해 상반기기 마지막 보고서예요. 그래서 왜 우리 민원24 하면 접속 잘 안되면 뽀로로가 나와서 좀 이따 만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귀여운 캐릭터가 좀 하반기에 업데이트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야 못됐다. 상반기에 선고하는 이거는 재선을 자신하고 있는 서구 그린웨이 완료 사업 하나만 좀 샘플로 뽑아서 봤습니다. 서구에는 이 퀸스로드 아울렛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울렛 매장이 쫙 펼쳐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녹지 조성 그러니까 약간 공황처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잘하겠다 그러면서 자잘자잘하게 공무원이 가서 사진 찍고 이거 이렇게 한글 파일에 저처 제 수준으로 짤로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고 제발 이거 html로 좀 변환합시다. 일일이 다운받아 한글 파일 확인을 해볼 시민들이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업계 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팩스 못 버려서 죽으려 그러는 일본보다 훨씬 시대를 앞서가 있긴 하겠죠. 근데도 워드 프로세서 문서가 아니면 만들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는 이 습성도 지금 20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 매니페스토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사이트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분명히 관에서 하진 않을 거고요. 외부에 평가하는 단체가 있을 텐데 보통 시민평가단 위축하죠. 그러면 워드나 한글문서는 그 안에서 혹은 안에 공무원이 만드는 자료를 받아서 만드는 걸 되고 이거를 시각화를 해가지고 HTML을 변환시키는 거는 외주를 줘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 그 예상과 조례가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죄다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 건 접속하면 죄다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거나 혹은 백신 마드 타는 표시를 달거나 고객님의 친구들 목록만 보면 쫙 보이잖아요. 봤더니 구의원 옆동네 구청장 군의 군수 등등이어서 파도타고 들어가서 데스앤 자료 보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고민이 그건데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눌러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제 프로필 눌러보면 친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손이상인 거야. 이미지가 나빠져요. 저는 이한승 교수님. 하지만 죄다 공약이 부실해서 큰 도움을 오류 못받았어요. 그 친구들과 다 클릭해봤자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가 인터뷰를 참칭한 밀어주기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질문짱. 지난 8년 KTX 서대구역 개통 등 서구 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들과 함께 희망을 키워왔다. 이런 류의 문답이 있습니다. 다 떠먹여줬는데. 공약은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어서 룩패싱이에요. 노루군 아니었어요. 룩패싱합니다. 좋아요. 무소속 후보가 나와있습니다. 서중현 70세 남자 대구생 달성초 경북대 부설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최종은 경북대 철학 박수 경북대 전 대구시의원 전서구청장 전현 서구청장의 대결입니다. 그전에 1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했더라고요.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은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정가 없고요. 우리 데이터센트럴 5일 출석인데 늘 드리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대세는 그의 역사를 담기엔 너무 짧습니다. 그럼요. 92년부터 2020년인데. 아니에요. 88년부터예요. 잘못했습니다. 88년 한겨레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이번이 17번째 선거 도전입니다. 중간중간 민주국민단 열린누리당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진 적은 있지만 국힘 족보에는 들어간 적이 또 없어요. 그리고 10번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본인도 칸이 모자라서 까먹었는지 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이력은 안 적었더라고요. 그러게요. 출석률 의회가 아닙니다. 선거 88년부터 대선하고 18대 총선 2회지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어요. 우와 두 번 결석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보궐선거 출마로 채웠습니다. 여름악기 네. 계절하기를 채웠구나. 그래서 횟수로 치면 올 출석 횟수를 채웠고요. 우와 당선은 세 번 시위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가 바로 다음에 사퇴를 하고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해 재선까지 성공을 합니다. 근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또 사퇴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임기보다 짧은 임기를 지냈습니다. 약간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선거 나간다 당선 되면은 당선 임기 중에 선거가 있다 그럼 사퇴하고 나간다 이런 측이 출마이기 때문에 당선은 물미하죠. 가끔씩 오류가 나서 두 번 빠진 거는 아차 이거 런타임 오류가 났다 그럼 이제 제보걸로 나가지고 매번 나올 때마다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고 나옵니다. 마지막 도전이라는 말도 제가 세 번 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전국 출마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이 기록상 지금 계속 1위거든요. 그래서 출마 안 할 수도 없어요. 출마 안 하면 뺏기잖아 1위를. 그렇죠. 나와의 싸움이죠 여기서부터는. 놀라운 거는 강서구의 그분 있잖아요. 아 네 백시. 네. 양천구예요. 양천구인가요? 이번에 양천구로 나왔다. 아 3위더라고요. 오. 2위가 있어요 어딘가에. 네. 우리가 우리가 전북에서 공부가 부족합니다. 익산 박경출 아니야 아니면 통영 박청정 그런가 두 사람 중 한 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인지도는 그 어떤 후보보다 높다고 하네요. 그렇죠. 선거 지방령인데 평생 살았으면 이 사람이 출마하는 게 법인 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88년부터 2년 한 번씩 포스터해서 얼굴을 보잖아요. 민주화의 상징이네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구청장도 했었잖아요. 그래요. 시의원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얼굴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음주운전이 없는 건 당연하다 쳐도 선거법 위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선거법의 마스터다라고 볼 수도 있고 2번은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선거운동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 식의 어떤 밥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선거운동은 아예 안 하는 타당한 추론입니다. 그게 아닐까 인사 정도만 하는 게 아닐까 지금 거리에서 관찰해보고 싶은 후보 중 한 명이에요. 사회적 활동이 당선을 위한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로비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출마해도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런 후보를 보시고 출마는 그냥 뭐 선관위에 서류 내용은 되는 거인가 보다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출마한 사람들 얘기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선거여도 출마하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최다 기록자 중 한 명 보통 출마 중독자는 공약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탑 플레이어 중 한 명 다음에 또 나오면 짧게 하려고요. 이것도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가호가 있지. 건강관리를 되게 잘하나 봐요. 재산관리도 잘하고요. 이것도 체력인데. 네. 재산이 저번에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별거 없어서 생략했어요. 네. 서구총장 후보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념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FM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대구광역시 남부천장 대구광역시 시간입니다. 남구청장 후보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후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창희 59세 남자 대구생 봉덕초 능인중 개성구 영남대무역학과 보험맨 유닛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참그린보험플라자의 대표이사 에이전트처럼 움직이는 보험법인 이겠지요. 네이버 카페 참그린보험플라자의 이름 바로 밑에는 우리 함께 성공한 보험인으로 물결물결 이라고 써있어서 고객도 고객이지만 선수투선수가 주 업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그림은 이레즈미맛 홍색용 참그린보험플라자의 대표이사잖아요. 네. 대표이사면은 보험 라이프플래너라고 하나요? 뭐 네. 그 사람들을 소집하는 게 이 사람의 중요한 임무죠. 맞습니다. 이레즈미 핑크색 용이 있고요. 언제 뺏겨왔네. 중앙대학교에서 본 적 있죠? 여기서 핑크색을 그리면 이게 지금 석XX.com이라는 곳에 거기서 퍼온 것 같아요. 도안을 가져온 건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참그린보험프라자에서 최고가 됩시다. 최고라는 의미로 용을 갖다 넣은 거군요. 인카 금융서비스 주식회사의 대구본부장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주는 보험대리업체입니다. 우리 결의의 하나 되기 운동본부 회원 설명에는 남북 결의의 하나 되기 위한 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결의란 세상이 없으니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가가리에를 배우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0년대 중반쯤에 입당한 걸로 보입니다. 출마 그중 민주당 출마가 영업에 도움이 될지 영업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진 않을지 이런 것만 궁금해집니다. 18년 시일 유해 낙선했고 총선도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해드릴 만한 공약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조 하천들 종종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옛날에는 하천을 신고를 안 했던 걸까요? 왜 인지를 못했죠? 옛날에도 하천 종종 있었어요. 하천 갖고 있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나는 너무 좋은 게 다 리셋이 돼서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서 항상 새로워요. 달서구의 아파트 고령에 주택 두 개가 있고요. 장남이 아파트가 한 채가 있네요. 11년 렉서스 ES350 이면 이거는 넥서스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중형 세단입니다. 17년식 아이온이 근데 88cc 는 아니지 않나? 아이온이 이면 CC가 없죠. 제가 맥주 500cc를 8잠쯤 먹거든요. 한 번에 먹으면 근데 8cc면 오토바이도 이렇게 가나? 나는 이걸 내가 워낙 모르니까 이거는 전기차인데 2017년식은 이게 뭐가 있나 보네요. 그래요? 독특한 기술적 특징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이온이 저도 전기차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경력으로는 라이온스 박근혜 미군부대 이전 국제공합 통합추진 인생 바쁘네 이 사람 2006년 사회지선에 국힘족보로 대구 남구의회 내리 3선 2018년 남구청년에 당선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퇴 때 이 남구의 피해가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재국 현 남구청장이 후보가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었어요. 조재국 후보가 문통에게 연신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편지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대구 3차 순환도로 만들어주시고 레포츠 산업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굽신굽신을 썼다고 해서 욕을 되게 먹고 있어요. 아이고 와 대통령이다 이거 빨리 써야지 이러면서 트로이 목마야? 남구 열린 구청장실 현장 스케치를 봤습니다. 21년 7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42개 그러니까 42개 게시물인데 띄엄띄엄 하다가 올 초 2월 11일부터 집중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가서 참석 떡도 주고 쌀도 주고 성금도 주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네요. 아침엔 스님 만나고 저녁엔 목자님 만나고 계속 그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느슨하죠. 상당히. 사실 그렇게 구청장 동향을 공식 시민들의 플랫폼이잖아요. 구청장 홈페이지는 근데 그렇게 구청장 개인 홍보를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는 경우가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쓰든가. 자 매니페스토 보겠습니다. 변경 공약 중 하나가 미군 헬기장 반환 부지 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 대표 도서관 건립 공약이 이산안 공약이 이 반환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였거든요. 캠프워커요. 그런데 봤더니 환경 오염 기준이 너무 초과가 돼서 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올려놓습니다. 지금 용산 기지도 걱정이에요. 그 공원 만든면 그 위에 잔디 신고 아이들 뛰어놀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두 명의 후보입니다. 대구 광역시 북구청장 자 북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일이 없죠. 국민의힘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배 광식 62세 남자 지방정무직 이 말이 되게 정확한 거죠. 그러네요. 직업의 지방정무직 괄호열구 북구청장 이렇게 써놨어요. 봉양중 능인고 경북대 행정학과 전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을 만 39세에 달았다라고 또 굳이 써놨습니다. 본인 육군 중위 전역 장남 육군병장 반기 차남 12년에 시력장애로 5급 전시글로요. 재산은 5억 9천이고요. 14년 산타페 16년 제네시스 예금은 1억 6천 증권이 1억 1천 채무가 5천 골프연권이 7천 2백 그래서 막 거봐 1억 안 되는 거 많잖아 이러면서 쓸 때 그때 구박받아가지고 1982년 행시에 합격한 이후에 쭉 공무원이었습니다. 국토통일원 현통일부인데요. 여기를 거쳐서 대구시청에서 근무했어요. 2001년에 비강암 진단을 받고 투병 이후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에 이런 안면 비대칭이 이 비강암 투병의 흔적이라고 하네요. 이후 대구에 웬만한 구의 부구청장을 다 지내봤습니다. 뷰를 다 감상했어요. 부구청장 투어 제일 좋은 게 부구군 이러면서 오해봤을 수도 있군요. 2014년 지선에서 국힘 족보로 재선 부구청장입니다. 현재 3선 도전 중이고요. 14년 출마 당시 부끄러운 광식 씨였어요. 부끄러운 광식 부끄러운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었고요. 4급 장애인임을 타이틀로 내걸었거든요. 2002년 암투병 이후에 이 안면의 변형 문제겠죠. 자 매니페스토를 봤더니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내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사자니까. 대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 체육시설과 맞춤 프로그램 제공이 있습니다. 예산이 144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워낙 제가 돈 세기 구멍 멤버여가지고 반복적으로 끝에서부터 일시백 이러면서 여러 번 셌거든요. 1440만 원이에요. 맞죠? 네. 미진아입니다. 장애인 관련 언급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당사자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아예 아무것도 묻지 않고 흘끙흘끙 쳐다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다. 이렇게 잡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후보 본인이 4급 장애인 당사자이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대구로 파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이에요. 파이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구 본항 65세 남자 북구생 칠성초 영신중 능인고 대구대 사회학과 전 대구 시의원 본인 육군 병장 만기 장남 해군 병장 만기 국민의힘 지역당에서 한자리 하고 있었고요. 95년 1회 지선에서 무소속으로 구의원에 한 번 당선 02년 한나라당에서 시의원에 한 번 당선 두 번의 당선 기록 외에 일곱 번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번이 열 번째 도전이죠. 이거 왜 이래? 도장끼기 전에 내가 소개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구 북구 두 후보만으로도 대구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 합한 것부터 출마할 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형이 소개해준 것도 맞아요. 그래서인지 재선은 마이너스 20만원 아 아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못 맞췄네. 국회의원 선거도 두 번 낙선했고요. 구천장 선거도 세 번 낙선했습니다. 백앙식 후보에게는 두 번 패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 리턴 매치입니다. 지역구의 영향을 좀 받나 봐요. 지선에서는 10%에서 20% 정도의 득표율을 받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 자릿수 득표율 밖에 못 받네요. 북구에서 더 세군요. 정당 이력도 많습니다. 자민연,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침박연합, 바른미래당. 역시 북구에서는 낯이 익은 후보겠죠.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마 중독자는 공약이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줄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줄였거든요. 되게 짧아요. 저도 많이 줄였습니다. 좋아요. 수성입니다. 저도 많이 줄였습니다. 수성구에 더불어민주당 있나요? 후부가 없어서 줄인 게 티가 나진 않지만 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57세 남자 경북 의성 다인면생 대구남도초 경훈중 성광고 경북대 무역학과 경북대 석사는 마케팅 삼성전자에서 일했다니 구미와 수성을 오갔겠네요. 부서는 주로 인사와 마케팅이었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그 회사의 반개에서 사업을 차려 하청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98년에 한국리빙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삼성전자의 물품을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지금은 산격동 유통단지 전자관에 있습니다. 이곳의 대주주 재산은 8억 2천만원 본인 해병대 만기 장차남 육군병장 만기 전과 없고요. 14년에 세정현 수성구 의원 18년 민주당 수성지역구 대구시의회 의원 공직선거 이전 전승의 민주당 구의원 시의원 지난 회기 동안 범워지구와 수성지구의 종상향이 허용된 것은 자기 탓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수성에 들어올 수 없으니 문화예술과 교육의 도시로 보스턴처럼 불황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수성까지 오면 민주당이고 뭐고 얄짤 없죠. 부촌레토릭을 충실하게 공약에 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국민의힘 김대권 대권 도전하는 구청장 할 거면 이름 바꿔야겠네요. 국건으로 수성구청장에 도전하는 김대권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강원도 때 울진 출생입니다. 잘못했으면 강원도지사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현 수성구청장 울진 온정중 예천대창고 개명대법대 캘리포니아 웨스턴 러스쿨 육군병장 만기전역 그래서 제가 세종 때인가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가 해체되고 그거보다 조금 작고 지금의 기초단체보다 큰 가치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나를 시키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경북과 강원의 경계에 있는 것들 여기는 언어가 비슷하죠. 제천도 비슷해요. 강원도하고 근데 경남과 전북 사이는 바로 코앞이어도 언어가 꽤 다르잖아요. 거기가 하나의 지역구름 이렇게 묶이면 새로운 언어가 탄생할 것 같아요. 여튼 울진 얘기하길래 생각나서 그냥 다 귀찮다고 영어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분리주의를 선택한 다음에 미국 편입 하동 영어마을 그래서 하동 준주 그래가지고 하동 공화국 세워가지고 독립하고 미국이 막 비행기로 물자 떨었어야지 그래서 조영남 노래비 있는 거기 어디죠? 화개장터요? 화개장터 수성구 전세 5억 4천 자동차는 10년씩 소나타 예금은 300만 원 주식은 한전에 2주 4만 4천 원 귀여워 채무는 2억 9천 7백 지방고등고시 1기입니다. 이번 선거에 지방고등고시 출신들이 좀 꽤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쭉 대구시 공무원이었어요. 수성구청 부구청장을 지내다가 바로 2018년 국힘족보로 구총장 후보로 등판 당선 그러니까 승진한 거예요. 이사 가기도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둬 나 수성구니까 둬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재선 도전 중이고요. 후보의 최근 소식입니다. 5월 12일에 수성구청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왜요? 수성구 연호지구에 후보의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이 있었거든요. 후보가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 연호지구인 수성구역이 이천동이거든요. 여기 농지에 약 420제곱미터 계산해보면 127평? 이 정도인데 이거를 2억 8,500만 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일대가 개발지구에 지정되기 전이었고 2년 후인 2018년에 공공주택을 짓는 연호지구에 이 농지가 포함이 됐어요. LH에서 받은 보상가가 3억 9천만 원. 많이 남겼어요. 1억이 넘는 시세차액을 남겼지요. 이에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고 부구청장인데?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남은 돈으로 농지를 구입했고 처에 건강이 건강이 좋지 않아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회복하자는 생각으로 구입했다. 그러게 너무 비싸요. 부부 사이가 문제죠. 이건. 텃밭 127평? 환자가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암살. 아픈 아내더러 127평을 일구라며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구매를 했으니까 논의가 나오고 있을 때 지정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을 때죠. 10평도 생각보다 엄청 빡세거든요. 여름에 해가 중천에 뜨면 사람이 있는 모습을 잘 못 보고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가다가 새벽 아침 이런 때 해 뜰 때 보면 사람들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 느낍니다. 저 땅을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다 만진다고? 그러니까요. 미친 거 아니야? 127평? 제가 10평을 남양주에서 텃밭을 하다가 아버지가 와서 관리를 좀 해주셨어요. 아빠 요만큼까지 해놨으니까 이거는 뽑아 먹어라 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열무가 총각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10평도 죽어납니다. 수성구 매호동 일대에 희망토라는 도시 텃밭 운동 청년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가 4평 정도에 분양하는 도시 텃밭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활발한 곳입니다. 4평이면 운동할 만하다. 그렇죠. 방 좀 큰 방 정도니까요. 멀다면 수성구에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면 굳이 개발 지구에서 107평은 없어요. 이 후보도 오얀나무 밑에서 리본으로 공예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쁘게 먹어야지 하면서 꽃모양도 만들고 리본도 묶고 아니 그리고 케이크를 만들고 아니 그리고 아내의 텃밭이 건강 때문에 텃밭을 가꾸며 건강을 회복하자 하는 생각으로 구입했는데 아내의 건강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위험한 후보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이라면 인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경찰에서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다 뽑아갔대요. 그거 저기 옛날에 드라마 같은데 PD가 잘 몰라가지고 압수수색하거나 차압당하는 장면이 있으면 모니터만 가져갔잖아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킬러가 와가지고 총으로 자기 사진이 있는 경찰서 모니터 쏘죠. 모니터 쏘고 가잖아요. 본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럼 다음날 직원이 출근해서 모니터 창고에서 가져와서 다시 있고. 그렇죠. 아까 꺼졌을 때 하면 그대로고. 매니페스토. 자 간송미술관이 수성구에 들어섭니다. 그렇죠. 국비 160억 시비 240억이 들어가는 4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2024년 7월 개간 목표를 하는데 잘 되는지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문화공약 중 하나가 의료, 스토리,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이라고 해서 이게 2억 원이나 들어간 사업이더라고요. 올해 연말에 완료 사업인데 뭘 했는고 하니 수성구 홍보 파워블로거 팬투어 운영 JTBC 비기너게인 대구촬영 지원 수성구 유학생 SNS 관광 서포터즈 유튜버 두 팀 언론사 팬투어 온라인 홍보 마케팅 등등 여기에 2억을 쓰기엔 조금 모자라는 남았는지 의료관광 에이전시 초청 럭셔리 한방 팬투어 설명 한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한의원인데 여기 가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그렇게 했겠죠. 자 다룰 만한 공약이 없습니다. 수성구 구민들 잘 지켜봐주세요. 좋습니다. 달서요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달서구는 이번에 20년 만에 그리고 역대 두 번째 무투표 당선 구청장이 나오고 지난번에 무투표 당선 했던 사람 그리고 이번에 무투표 당선 될 사람 모두 3선 시기에 투표를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아 2플러스원 상품 구매했구나. 펩시콜라 같은 구청장이죠. 당선 확정된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태훈 다산 65세 남자 현현 달서구청장 입니다. 곧 달서구청장 입니다. 현전이 왔겠죠. 영남대 경영학 학사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4억 6천 달서구의 실 거주로 보이는 아파트 99년식 EF 소나타 예금이 1억 4천 500 주식 6천만원 영대 졸업 후에 79년 23회 행시 합격해서 주로 대구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12년 달서구에서 또 부구청장 뷰를 봤죠. 연이 2016년부터 구청장 내리 재선입니다. 3선 도전 중인데 예 도전은 끝났어요. 알받기 구청장이라고 제가 알을 받아놨어요. 지금은 그 수시합격한 친구처럼 선거 운동하고 있는 후보들 있잖아요. 가서 구경하고 핫도그 하나 들고 먹으면서 마주페이지 여파시에서 배운 게 있죠. 안 바쁜 사람이 하면 옆에 있는 바쁜 사람이 제일 짝나는 거 양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를 닦으면서 와가지고 힘들어? 물 마시고 뱉고 왜 여기 있어 저리 가 도와주러 왔어 도와주면 안 되잖아 너 대구 대구시청 공무원 했을 때 특이한 경력 중에 하나가 2011 대구 세계육산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청산단장 이었더라고요. 청산단장 그러고 보니 청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절차겠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하나 배웠네요. 이걸로 유명했죠. 2018년 진천동의 랜드마크로 원시인 조형물 기억하시죠? 이거 18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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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는 원시인 누워있는 원시인도 있고 이정표 뿌시는 네 무섭잖아요. 이정표 뿌시는 원시인은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이 원시인은 누워있는 선상이죠. 뒤에 가게가 항의를 많이 했죠. 되게 큰 원시인이죠. 왕 큰 철거 청원도 있었고 달서구 의회에서 청원도 통과를 시켰는데 추우기도 그렇고 그냥 오히려 그 키치함을 그대로 살려서 대형 마스크도 씌우고 행사 때마다 명절이면 한복도 입혀보고 괜찮네. 그래서 권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외 마스크 벗겼잖아요. 갑자기 공무원들이 왜 솔로 다 닦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이 매달려가지고 닦고 있는 장면이 최근 소식이었습니다. 그거 커다란 조형물 닦고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공용 조형물들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닦아줘야 된다고 코팅을 해도 코팅을 해도 햇빛에는 장사 없거든요. 또 관리하느라 힘듭니다. 주요 공적으로 대구시 신청사를 달서구의 옛 두류 정수장 부지에 유치해냈다는 거고요. 매니페스토 80%의 이행률이고요. 그러네요. 이거 너무 웃기다. 귀엽죠. 선거 기간에는 투표하라고 투표 마크 마스크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중에 변경 사업 하나 볼게요. 흥겹고 매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공약에서 그 세부 항목으로 무대 공연 홧대 운영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버스킹 공연 확장 정도로 변경을 하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0.43억 원인 거예요?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요. 이거 왜 통일을 안 할까요? 도량형도 통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4,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같아요. 증액이 된 사업도 있어요. 이게 진짜 제일 어이없습니다. 결혼특구 달서 만들기 사업은 이게 뭐야? 결혼장려 프로그램인데 잘 됐다니 이상하잖아요?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결혼 공감형 사업 달서 만남 프로그램이 신나는 결혼 1번지 달서 만남 이런 사업이에요. 민간협업 러브라인 구축 사업입니다. 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지역의 공무원과 그 주변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 맞선 프로그램이에요. 배실 웨딩 공원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공원으로 개조한대요. 엄청 키치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공원에는 웨딩카뿐만 아니라 거대한 결혼 반지 하트 모양 등의 결혼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 그냥 커플 들어와서 사진 많이 찍고 웃겨서도 찍고 웨딩 사진 찍으라고 웨딩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미팅 프로그램도 있어요. 부모가 참석을 해서 서로의 자녀를 매칭하는데요. 이 제목은 내 자식 천생연분 찾는 데이 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100% 싸울 텐데. 이 행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들 측 딸 측으로 부모들끼리 사귀거나 서로의 프로필을 검토해가지고 서로의 자녀가 마음에 들면 각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연락해 의사를 물어요. 일단 그리고 만남을 계획한다고 하네요. 거래 같은데? 그쵸. 2021년 현재까지 이러한 미팅으로 총 123쌍이 결혼했다고 해요. 그중에 이혼은 몇이나? 네. 근데 이게 여성계 쪽에서 굉장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굳이 미팅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더라도 결혼했을 사람들이다. 사실상 공무원들끼리 혹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끼리의 맞선 프로그램이었고 어차피 안정된 직장에 다니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대행하는 게 일종의 결혼정보업체 같은 데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이 심합니다. 예전에 결혼정보업체 출신 후보 한 명 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공약은 찾아볼 힘이 없었어요. 명품 교육도시 공약을 보니까 아 저렇게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명품 책가방을 등에 얹어서 학교 보낼 것 같았거든요. 좋은 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구 달서구뿐만 아니라 이게 좀 퍼져가지고 대구시에 이런 미혼남녀 소개팅 프로그램 있었는데 어떤 한 공무원이 자기는 애인도 있고 그런데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등 떠밀려서 갔었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네. 틴더 흉내낸 국내 앱들에서도 그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광고도 꺼겠습니다.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미있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이반가드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온유 마카롱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정말 무풍지대입니다. 지금 대구가 이렇게 조용할 수 없습니다. 달성군수를 끝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자체수장 중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유진 43세 여자 남산초 중리여중 경화여고 권대법대 한국 용복합기술원 대표라는데 재산 스타렉스 한 대 산타페 한 대 채무가 1억6천 합계 1억5천만원 집을 안써냈습니다. 다둥이 엄마라는데 다둥이들 어디 삽니까? 부모의 재산을 비공개한 것은 독립생계라니 그러려니 하는데 본인 부부의 재산도 다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밖에 없는 사람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차밖에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2년에 150만원을 때려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한 번이면 낮은 확률이지만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치고 저 제목만 봐서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기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과 두 달 뒤인 13년 1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백 띵 까먹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당 이전의 기록이 잘 보이지 않으니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탄압의 기록을 법원이 보관해주고 있고 그 외의 직함들은 의성향후의 달성학부모의 등등 오지라퍼 계열입니다. 본선은 처음이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달성군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책임돌봄죄와 장애인권리보장 등 민주당 스탠다드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최재훈 40세 남자 다 젊어요. 달성 출생 대건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영국 요크대 사회정책 석사 전가가 12년 서른 즈음에 음주 200만원 본인 육군병장 만기 아직 꼬마 아들 둘이 있다고 하네요. 재산은 배우자 합계 재산 75억 2425만원 우린 뭐한거야 도대체 민주당 후보 마이너스 1억 5천인데 좀만 빌려주지 강남 삼성로에 공동지분 아파트 두채 탈서구에 짱 비싼 상가 채무는 대체로 임차 보증금 겁나 많습니다. 주식 비전 하이테크 만 2천주 달성군에 있는 아버지 회사더라고요. 부잣집 아들 유닛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집은 강남이고 나머지 투자는 부모님이 주신 것을 물려받았거나 본인이 투자했거나 하는 고향 땅인 사람 네 근데 마흔 살이라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재훈 장학회 이사예요. 달서구 달성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재단인데요.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그럼 본인 장학회 이사군요. 네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차려준 장학재단이요. 윤세민이 세민 장학회 이사인 것 좀 창피하잖아요. 이게 대구 스타일이에요. 대구맛 16년 동안 저러면 고사할 것 같은데 너무 창피해서 근데 아들이 정치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내 알려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광고주들 중에서 그 회사 이름이 자식 이름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회사 이름이 자식 이름인 경우는 많잖아요. 애 이름이 꾸르라고? 회사 이름이 자식 이름인 경우가 많은데 그곳에 이사가 자식인 건 이상하잖아요. 16년 동안 12억 5천만 원을 출연을 했다 하네요. 건물 3동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등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이걸로 내고 있다는 말로 봐도 되게 큰 차이 없습니다. 뭐 학생들 한 명한테 50만 원 정도씩을 많이 주나 봐요. 저는 이런 장학들도 필요하지만 좀 감질만 날 것 같아요. 2014년 국힘 족보로 대구시 의원이었고요. 처음 출발이 추경호 의원 지금 현 기재부 장관이 됐죠. 이 보좌관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네요. 지금 달성군이 인구 유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잘 나갑니다. 최근 10년간 10만 명이 늘었대요. 외지인이 많습니다. 대구는 공약에서 수성구와 비교를 하는 공약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 공약 쪽을 좀 많이 내놓습니다. 달성과 기장이 여러모로 비슷한 이유로 각광을 받습니다. 널찍널찍하고 세금도 싸고 환경도 좋고 등등등 그리고 농어촌 특별전형도 할 수 있죠. 농어촌이라고 5년 이상 거주하여 사실 그게 제일 세죠. 그렇죠. 남양주에 애들 많은 걸 비슷해요. 우리 애들은 근데 왜 그러지? 달성군 지경 24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공약이 있고요. 나머지 공약은 영어 교육 강화 고품질 교육 서비스 등 욕망을 관통하는 그런 공약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도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전재경 남자 61세 달성생 대구공 성광고 영남대 지역사회 개발학과 성서산업단지의 관리공단 전무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새마을 장학생이었다고 하네요. 전 대구 행정자치국장 달성군 행정관리 국장이었습니다. 공무원 25년 공무원 유닛 강서구 허준노에 4억 좀 안되는 아파트가 아내란 공동명이고요. 서울 네 맞아요. 서울 강서구 허준노요. 3천만짜리 전세는 사무실인 것 같고 배우자가 달서에 4억 5천짜리 전세권이 있어요.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서울이랑 달서에 2주택자네요. 본인 육군 상병 만기 경찰청에서 일했습니다.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전가없고 첫 출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 컷오프 되고 이를 수용하고 조성재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그때는 경선 전이었나 봐요. 그런데 조성재 후보가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조성재 후보가 무소속 출마했나 봐요. 어느새 조성재 후보와 전재경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해요. 여기서 전재경 후보가 됐어요. 사이 좋은데요. 탈락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며칠 전에 전재경 후보가 조성재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떨어지고 단일화를 했는데 전재경 후보가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네요. 그러더니 또 다른 무소속 후보를 만났어요. 거기랑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무소속 단일화 후보가 됐습니다. 팽맨 같은 후보분. 그렇죠. 후보들을 먹고 다니고 약간 세균전 같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공약이 없습니다. 세민이가 발음이 이상해서 저한테 말씀드린 공약이 없으시더라고요. 모든 지자체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지자체 후보들을 교육청으로 가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교육감 현 교육감 무투표 당선이 될 줄 알았지만 아 그래요? 그건 못 두고 볼 후보 한 명이 등록해 1대1이 맞춰졌습니다. 예비후보 때는 아무도 등록을 안 했었고요. 등록 일이 시작된 다음에 강은희 교육감이 등록을 했는데 한 명이 마지막에 나타났어요. 강은희 57세 여자 대구 출생 칠성초 효성중 효성야구 경북대 물리교육과 졸업 재산은 86억으로 4년 내내 교육감 재산 1위인데요. 1년 사이 41억이 들었네요. 그렇답니다. 임용은 87년이었고 교사생활은 딱 4년 반했습니다. 92년에 관둔 후 7년 정도는 뭐했는지 모르겠고 99년에 개명돼 컴퓨터공학 석사를 들어가면서 IT 장비 제조업체인 위니텍의 대표이사를 2000년부터 합니다. 아 이 회사에 비상장주식 186만 줄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좀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방금 전에 LP님이 아 이 회사에 그랬잖아요. 나는 아 ET 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ET 같잖아. 엑스트라토레스트리얼 자 2005년에 석사를 땄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같은 직위를 찍었습니다. 연관은 없겠지만 장남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했고요. 차남은 육군병장 만기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됩니다. 임기 막바지이 2015년 12월 여가부 장관으로 발탁됩니다. 하지만 장관이 끝난 후에 갈 지역구를 못 정한 데다 다른 자리 갈 곳도 찾지 못했는지 2018년 7회 지선 갑자기 교육감으로 턴하여 당선 탈당을 깔끔하게 잘했나 보네요. 공부에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따른 경력을 집어넣었어요. 전에 말했듯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력을 쓰면 안 돼요. 정당 경력은. 그래서 1심에서 200만 원이 나왔어요. 2심에서 80만 원으로 막아내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습니다. 재판관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틀린 말 아니잖아. 선거 때 범죄면 되게 낮은 형량을 받았네요. 되게 잘 막아내서 재선 도전까지 왔습니다. 여가부 장관 때 얘기도 하면 재밌고 속 터지겠지만 교육감 시절을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공약 이행 현황 HTML 혹은 통계 페이지 있던 거 없고 분기별 PDF 파일입니다. 빡칩니다. 의외로 이번 선거에서 유행하는 IB 있지 않습니까? IB 국제 마칼로리아 도입 그 공약은 강은희 후보가 4년 전에 선제적으로 내놓았더군요. 고등학교 과정만 공약하는 요즘 후보들과 달리 그때 초등학교 과정도 공약했습니다. 경북 경북 4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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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 외고가 작년에 IB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초라고 언론 홍보를 때렸는데 실제 최초는 제주 쪽이죠.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비싼 학교 질이네요. IB 과정은 강원 제주 경남에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년 전에 우리가 우생학 아니냐고 경계했던 공약 뇌과학적 두뇌 사고에 기반한 진로 학습 코칭 센터 작년 전반기 보고서 기어이 만들고 학습 코칭 단 인력 풀도 105명 이나 짜놨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그랬는데 왜 향후 계획 파트에 1수업 2교사제 예산표가 들어와 있는 걸까요? 1수업 2교사? 이건 뭐예요?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표로 적혀있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한 명이 교사를 하고 뒤에서 한 명이 보조 교사를 했던 거 아닐까요? 표 내용의 사업 항문칸에 컨트롤 C 컨트롤 부위를 잘못한 거예요. 하반기 파일에는 제대로 고쳐져 있더라고요. 이만큼 상당히 허술한 상태인 거죠. 강은희 후보 본인의 자평을 듣기로 했습니다. 4년 동안 학교의 자율성과 교권을 보호했고 업무 경감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근거 없는 업무 관리 대장이나 사업을 많이 없애기긴 한 것 같아요. 그럼 2번 공약 가보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공통 업무를 지원할 지원센터 설립 전문성이 필요한데 여러 학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면 그냥 한 곳에서 다 맡아서 해라. 주요 보직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확실히 교사의 업무 과다는 일반적인 이슈가 되었네요. 현재 언론에 내놓고 있는 공약은 대부분 교사를 타겟으로 하는 방금 전까지 교수를 하던 양반 이군요. 엄창옥 63세 남자 경북대 경제학 박사이며 경북대 교수입니다. 96년에 전임 강사부터 시작해 대학에만 있었습니다. 땅도 예금도 있지만 재산은 9억 상대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본인 육군병장 만기 아들 공군병장 만기 처음 출마 의사를 밝힌 게 후보 등록 4일 전인 5월 9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왜냐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단체들이 시민 후보로 추대하면서 지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끌려나왔구나. 그렇게 해볼 수 있죠. 등록도 조금 늦게 했어요. 경북대 경제학과 학풍이 상당히 진보적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럴 때 들려나왔다 이런 말을 하곤 했죠. 행가래도 앉혀주고 재산도 국밖에 없는데 왜 나야 왜 뉴스 민이라는 언론에 칼럼을 써왔거든요. 대구 지역언론사죠. 경북대 민교협 공동의장입니다. 경력은 물론이고 공약조차도 지역언론이 비춰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현직인 강은희 후보조차도 교사 대상 공약 위주로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엄창욱 후보는 더하다는 거죠. 슬로건과 공약의 대분류 정도만 그나마 언론을 탔습니다. 그래서 파편을 그러모아 봤는데요. 중점은 교육격차와 교육비 같습니다. 대구는 교육역량이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데다가 사교육비 부담이 전국 2위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공교육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생각입니다. 학습지원센터 학생성장 통합지원센터 공약이 있는데 소외지역에 우선 설립한답니다. 학교 업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사의 행정원부를 경감시킨다. 이거는 강은희 후보와 공통된 공약이고요. 대구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구교육위원회 정책결성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하지만 교육비 부담을 내리는 국체적인 정책은 발표를 안 한건지 언론이 안 비춰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 며칠에 선거운동 기간이 더 있긴 하니까요. 좀 더 두고 봐주십시오. 급히 나온 감이 있긴 하지만 엄창욱 후보에 대한 지역과 전국 언론의 보도는 출마 했다가 압도적입니다. 없다. 그러면서 사조예산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니까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언론 종사자 여러분. 그러니까 매저언론 참 우습다는 얘기 이번 방송 동안은 지금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뭐 지방선거에 송영길이랑 이재명밖에 없느냐 이런 말을 막 하고 있어요. 그 말 하는 30분 빼고 나머지 23시간 동안 송영길이랑 이재명 얘기밖에 안 하잖아 얘들이. 거참. 언론이 이 모양이고 저희도 역부족이니까 유권자들은 유세중인 후보들을 만나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보도에서는 강은희 후보와 엄청옥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들이 많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교육감은 중요해요. 성가비에게만 맡기기에는 그럼요. 다른 언론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지선의 모든 선거 후보들을 보셨고요. 재보선이 붙어 있습니다. 수성을 국회의원 자 전국 언론에서 대구는 이번에 두 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홍준표가 가려는 자리와 홍준표가 있던 자리 들고 난 자리가 크구나. 전자에도 후자에도 논의되던 도전자들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김재원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 였지요. 이 두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공천 탈락하는 기록을 세우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오지 그냥. 어차피 엉망진창인데 지금 저 공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용락 63세 남자 경북의성 단촌면생 단촌초 전교 어린이 회장 이게 뭐야 처음 나오죠 이걸 적었어요? 적었어요. 이게 뭐야 왜 이 나이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 되려면 힘들죠. 아직 제 공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은 말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6학년 졸업을 다른 초등학교에서 합니다. 안동의 서부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렇다면 6학년 1학기에 공천을 받아서 어린이 회장에 당선된 후에 임기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고 다른 국민학교로 갔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 회장이 공석이 되었군요. 먹튀죠. 당시에 단촌 국민학교는 재보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먹튀가 아니고 어린이 회장 됐다고 뭐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 회장은 받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유권자가 먹튀죠. 유권자를 먹튀로 만들었다. 아무튼 국민학교 원고가 사상 가장 긴 거고요. 안동 경인중 능인고 계대 영문과 석산은 국문과 대학원 초학생회장 학사 졸업 후 안동공고에서 영어선생님을 했고 90년대 내내 계대 영남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등에서 강사를 합니다. 강사 유닛이었다가 공공연대에는 교직원이 되어 경북구외대 교무처장 국제경영원장 학생처장 등 강사를 하는 동안에는 대구일보에서도 일합니다. 경북일보문화부장 정치부장 영남투데이 정치부장 대구일보 논설위원 등을 했던 기관이 강사 업무기관과 겹칩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대구불교방송 솔바람풍경소리 시사교양 아침저널에 진행을 하고 기관지인 월간 지역동양의 편집장을 하고 대구 MBC의 문화도시에 진행을 하고 대구 CBS 라디오 세상일기를 진행하고 TBC 대구방송의 시야 놀자를 진행하고 교직원을 하는 동안 대구방송 생방송 투데이의 패널로 나오고 개간문예지 사람의 문학을 발행합니다. 인문학 비정규직의 백과사전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김용락 후보의 전과는 11년에 받은 글자수와 글자생긴게 비슷해서 얼핏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영다른 고등교육법 위반 그런 것도 있구나 전 당연히 당연히 음 좋은 저녁에 쓰다가 글자가 좀 다른데 해상도가 높으면 구분이 안 가겠어요 벌금 200만원입니다 고등교육을 오래하긴 했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받는거에요? 물갈이가 되어야 하는데 자리를 비키지 않고 있다? 저기 홍준표를 봐라? 왜 이렇게 오래해 병역은 가사사정으로 육군 일병 전역 수성구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은 4억 6천만원 장차녀가 서울에 정착하느라 비지 좀 있고 본인은 괜찮습니다 되게 슬프더라고요 본인은 비지 별로 없어요 자식들 비지 장난 아니에요 04년 교직원 강사 라디오 진행 문일지 발행하던 시절 무소속으로 군의 의성 총선에서 낙선 10년에는 대구교육감 선거에 12년에는 총선 북구갑에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에 들어온 것 같고 당시에는 민주당과 통신당의 단일후보였지요 지역언론이 관심을 끄니까 대부분의 기록이 이 시절에 멈추어 있습니다 그때의 구호는 지금보니 신선한 99%가 잘 사는 세상 이었네요 고등교육법은 진짜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떤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러면 받는 그런 건가 보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뭘 산학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돈을 호르륵한다던가 근데 그게 대학이나 대학원 뭐 이런 상태에서 하면 그렇게 됐나 봐요 언제 호르륵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자 국민의힘 후보 되게 자주 보던 얼굴인 것 치고는 이력서가 형편없네요 국민의힘 5급 전시 근로역 판정 안 갔다는 거죠 장남은 육군 입양 소지 폐재 근무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강남에 있나 봅니다 재산은 64억 5천4백 달성구 여기는 살지 않았으면 이게 배치 못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 집도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달서구 달성군의 땅이 6억 7천 달서구의 상가 수성구의 아파트 중구 전세 15억 6천 08년 제네시스 15년 2 300 그리고 20년 G80 이건 뭐예요 G80 제네시스고요 앞에 건 벤츠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이 41억 2천 주식이 2억 채권 5천 채무가 2억 3천 7백 재산의 모든 종합 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즘 아파트 시세가 아주 어둡잖아요 네 팔자는 매물이 사자는 사람의 10배 20배 하죠 내도시에서 요즘 일찍 판 것 같은 레주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현금이 많이 현금이 많냐 그랬잖아요 고점에서 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진 때문이 아니고 이런 김재현 국힘 전 의원 박근혜 소울메이트 유영아 변호사가 경선 후보자였고 김재현 전 의원이 유력하고 유영아 변호사와는 엎치락 뒷치락이었으나 당내 여성 배제 이미지 개선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두 명이 바로 다시 공천 신청을 한 것이 당내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게 날짜가 안 겹쳐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나 보네요 네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지지율은 그러면 이인선 후보로 공천한 것은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한테 눈치 좀 챙겨라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앙 언론들은 이인선 교수가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경선 탈락하면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없는 법을 우리가 이인재방지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건 또 나갈 수 있나 보네요 공시선거 경력은 국힘 족보로 2016년 2020년 수성 의뢰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낙낙 본래 아들의 50억 퇴직금으로 날아간 곽상도의 자리인 대구 중남구 보궐에 나가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성을 당협위원장인데 거기를 나가려고 굉장히 여러가지로 머리를 썼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지역을 무공천을 하면서 무소속 출마까지도 나가겠다라는 것이 지역 언론에 계속 검색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결국 수성얼로 오게 된 거죠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복당시키지 않는다라는 방침이 그때 일단은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콧대가 높아요 네 그게 많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공약이 대구 중남구에 대한 건 말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거기 공약이 그대로 있어요 그나마 급하게 끌어갖고 온 게 수성못 보행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는데 지금도 산책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뭐 뉴욕 뉴욕 그런 아주 오래된 레스토랑도 있고 수성못 그냥 한번 쫙 한 바퀴 돌게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오리배도 한번 타고 클러스터까지 조성하면 어떻게도 하는 건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남원 추어탄 클러스터 이후에 그래서 걷기도 하고 운동화도 팔고 그러면은 발도 아프니까 드란길 족발집에 가서 족발도 먹고 뭐 그런 건가요 결국 이인성 후보가 이런 걸 보게 만들었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근데 그냥 웃겨요 잠 깨기는 딱 좋아요 저는 여기로 오기 전에 봤거든요 진짜 춤 못 추더라고요 이런 거를 결국 보게 만들더라고요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춤이었어요 50개는 없나 보네요 보통 이제 이 연령대에 춤추라고 하면 다 이 동작이 나와요 방광버스 춤이라고 하죠 다 이 동작이 나와요 그런데 찍는 사람은 그걸 또 이제 다이나믹하게 찍는다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더 안타까워요 TMI는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되게 아마추어틱하고 미디어에도 되게 오랫동안 스스로를 노출을 시켜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번 당선된 적이 있나 잔상이 이상하게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네 된 적이 없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본 바 대구를 돌았습니다 장담커인데 진짜 18년과 20년의 선거가 제일 다채롭고 흥미로운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또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대구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패널들이 이번 주를 대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번 주가 지나면은 상당수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겠죠 저희들이 개빡세집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 인천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상준 민정수석이 지금 철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네 명도 계속 그렇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한 22시간 내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8회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인천광역시의 시작 구청장, 군수, 교육감 후보들의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B, W, K What if I like to think the kid ain't what Christ They fuck me up, fuck me up, sweat my connection Now they got their soul under witness protection Where the gangsters go when they die They don't go to heaven where they ain't so fly Where the gangsters go And they're all beautiful And they're open to heaven And they can get to me